검찰이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기독교 보금선교회 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.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오늘 5개월 만에 재개된 정 씨 재판에서 징역 30년과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, 전자장치 20년간 부착 명령 등을 구형했습니다. 검찰은 정 씨가 2018년 2월부터 여신도 3명을 대상으로 3년간 23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등 사법 절차를 방해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.